출연할래? 나는 안나오겠지? 출연하고싶어? 출연! 출연하고싶어? 안녕하세요 예뻐! 너무 예쁘세요 아 그래요? 반가워요 엄마 딸 보고싶었어? 보고싶었지 얼만큼? 얼만큼? 엄마가 안경을 벗어야돼 엄마가 안경을 벗어야돼 봐봐 오 예쁜걸 이거 맛있을까? 몰라 맑은 속에 얼마나 괜찮은데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파는 두부구요 두부를 잘 고르는 팁이 있나요 어머니? 아니 그냥 아무거나 골라요 네 어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그거 맛있어 보인다 어떤게 나은거 언니? 봐봐 이게 더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럼 이걸로 하자 이거? 아빠는 제주우유팬이야 이거야? 제주우유 제주우유가 어디서 먹었어? 아 이거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 아빠는 제주우유 제주도에는 제주우유가 있어 아빠는 육기우유 사 오면 화네 흔튼 제주우유가 있어 신기하셔 무사 제주도우유이신지 이번엔 육기우유 사 왔나? 그거 먹어 여기는 요거트를 사러 왔습니다 엄마만의 요거트를 고르는 비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요 너 뭐 먹고싶어? 카레라이스? 카레 맛있겠다 미역국 미역국이예요 또 또 뭐 짜장밥? 아니 짜라란 김치찌개 엄마가 이게 뭐라고 사놨는데? 어 맞아 왜? 이거 김 진짜 맛있잖아 어 옛날에 우리 둘 다 먹었잖아요 이 김 진짜 맛있거든요 양파 갯 아 나는 이런 당귀 싫어하는데? 너는 안 먹으면 되잖아 뭔데 이거? 당귀 당귀를 샐러드로 먹는다고? 어 어? 어? 다섯 개? 그냥 될 것 같은데 너 많아 다섯 개 요거 그리고 요번에 나 혼자 산다 얘 500개 응 예 그거 저기 기차에서 먹던 극뽕튀기에요 아 진짜요? 그럼요 극뽕튀기 다 드셔도 밥 반공기 칼로리도 안돼요 진짜요? 네 저 유명한거에요 그래서 너무 기가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딸 돈보니까 계산팍팍 하거라 아니 까불지 말고 안 까불었으면 좋겠어 이거 언제 다니지? 너 거기도 다른데? 우리 차 어딘데? 어디야? 아, 여기 앉아? 우리 차... 아, 귀여워! 정말 그랬어 아이고, 그랬어! 선배, 선배! 아니, 하나도 안 더워! 괜찮아요? 응 고고 싶었어? 고고 싶었어? 어, 봐봐! 봐미요리 맛있겠다! 너 또 먹을까? 응? 먹을까? 먹을까? 먹을까는 잘하고 한입만 먹을래 나는 응? 그 고기 하나만 구워줘 이거 응? 아빠를 위해서 맛있게 내가 구웠어 기다려야지 내가 구운 고기 응? 응? 아빠, 이밤에 막걸리도 먹을게? 응? 조금 더 맛있어, 이거 조금 쉬어 음! 근데 나 심김치 좋아해 음! 너무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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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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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이 너무 달고 맛있어 음! 이현보 세푸니는 이현보 세푸니는 이현보 세푸니는 이현보 세푸니는 여기, 외국 가서 하는 거 응 아우, 그거 재밌더라 이현보 세푸니는 다 재밌지 응 근데 언제 가서 찍어오나? 응? 외국까지 언제 가서 찍어오나? 응? 나는 응? 나도 뭐 맨날 동해반적, 서해반적 하잖아 응 안녕하세요 다음 선수 다음 선수 다음 선수 없나요, 오늘? 다음 선수 없나요, 오늘? 오늘 이걸로 올게요, 진짜? 어머, 나 얼굴에 수박이 너무 많이 묻었는데 씻어야 될까? 어... 파리목이 다 붙여있으니 씻어? 조금 씻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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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췄어, 봄일까? 어, 귀여워요 갈까? 어머, 우리 갈까? 응? 지금 갈까? 응? 아, 이리와봐 우와 우와 그렇지 아, 좋아 응? 짠 이제 밤님 산책을 시키러 갈건데요 저는 일단 엄마 가방이랑 엄마 옷 그리고 이렇게 모자도 쓰고 물도 챙기고 대변 봉투도 챙기고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파 먹으면 안 돼 이리와 파 먹으면 안 돼 이리와 아, 예쁘다 이렇게 예쁘다 해줘, 예쁘다 개미가 개미가 너 발에 똥 싸고 갔어? 개미가 너 발에 똥 싸고 갔어? 너무 싫었겠다 너 똥 좋아하네 야 이모는 딱 보면 알거든 아 너 똥 좋아하지? 아니에요 너 똥 좋아하잖아 아니에요 맞아요 야 맞아요 또 들리는 놈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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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로 온다고 엄마 너무 귀엽지 커피 안 마셔 커피 안 마셔 안녕 엄마 밥 먹을게 응 이리다가 아싸 이 제주 모아간데 맛있더라 이거 먼저 먹고 먹어 당도가 너무 높아 할머니, 야무지게 할머니 한 거 봐봐 반가워요? 할머니 한 거 봐? 할머니 한 거 봤어? 다시 반가워요? 할머니 잘 먹었다 엄마 핸드폰 들고 가야지 옆에 미인이세요 엄마가 구워주는 소고기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진짜 집에 오는 기분이 난다 엄마 이거 뭐야? 멸치? 저 멸치고 싶은 거 하고 엄마가 똑같이 이게 이름이 뭐라고? 긴이 이름이 긴이야? 긴이? 맛있겠군 맛있겠다 이렇게? 향이 너무 좋아 응 응 근데 나 커서 편집 좀 고치니까 신기하지 않아? 응 너무 살 거 같지 원래는 이런 거 아예 안 먹었잖아 응 상추도 음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범위 이빨 범위 이 이 이빨 범위 이빨 이빨 아랫니 범위 아랫니 귀엽잖아 범위 아랫니 보여줄게 아 범위 귀 토끼 같은 귀 보여줘 이거 가끔 범위 이렇게 하잖아 멋있게 범위 아랫니 ground 범위 아랫니 이빨 안 했어 아랫니 아랫니 너 귀엽잖아 해서 범위 아랫니 흐린히 아랫니 아랫니 그대로 있네 엄마의 성의로 그냥 무시해버리는거니? 아니 맛있었는데 솔직히 얘기해? 얼음이 다 녹아서 한강이 됐네 솔직히 얘기해 엄마? 맛있잖아 그래 카페에서 내리는 생 원두커피가 아니라서 그래 뭐야 이거? 그냥 믹스커피? 우리나라 공유오빠가 선전하는 커피야 공유오빠? 응 공유오빠? 멋진사람은 다 오빠야 실패! 아메이징! How do I look? 음 예쁘다 땡큐 갈치 맛있겠다 갈치 너무 맛있겠다 갈치 갈치 엄마 우리는 고기가 너무 짧다 3인 가족인데 내가 먹고 싶다고 했던 갈치 그리고 미역국 한솥 참치 김치 양념갈비 조깃 갈치 미역국 멸치 세제 고기 도착 고기가 너무 많은데 엄마가 발라줄까? 엄마가 손으로 발라줄까? 응 잘 자료 올려줘 갈치 없어 거기? 있어도 씹어 그냥 없다니까 미역 미쳤는데? 와우 초기 초기 간장 와우 음 고기 고기 고기는 어디서 나온 고기? 옛날에? 음 음 맛있어 음 이 꿀이 뭐야 이 꿀이 뭐야 이 꿀이 뭐야 제주도의 오라카라산 날씨는 정말이지 좀 잡을 수가 없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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